안녕 근데 왜 이렇게 화면이 크지? 원래 이렇게 컸나? 뭔가 크지 않아? 그래? 안녕 원스 오랜만이에요 안녕쌍 안녕하세요 진짜 몇 달 만이지? 나는, 나도 완전 나는 완전 오랜만 나도 완전 오랜만 나는 근데 보이스 한 번 했었어 나도 보이스 한 번 했었어 언제? 휴가 때 언제?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보이스 한 번 했었는데 이렇게 얼굴 보이면서 라이브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나도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따현 씨 네 정말 예쁜 옷을 입으셨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자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랑해도 돼요? 해도 된대요 아 진짜? 네 나 양치해가지고 방금 나 양치하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패션쇼 오세요 진짜 예쁘네요 패션쇼 한 번 해주세요 입술 다 지워도 돼 fav 이거 결과 파트요 오오오오오오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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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ş Where's Foldnez and With Zin tuo 지금 설정한거 준비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와의 와의 우와 오 탈Re jates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원슈 밥 먹었어요? 누리는 먹었지? 저희는 카레 먹었어요 카레도 먹고 두부, 두부조림 먹었어요. 그리고 불고기도 먹고, 미어수도 먹고, 뉴욕국도 먹고, 어묵도 먹고,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그쵸? 맞아요. 오늘 뭔가 많았죠. 언니들. 네? 저 커버한 거 봤어요? 아니요. 뭐야 너무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리액션 할게. 나도 못 봤어. 왜냐면 오늘 나왔잖아. 맞아. 오늘 좀 바쁘긴 했지. 오늘 바빴으니까 못 봤는데. 어? 바로 뜹니다. 역시. 역시. 우리가 리액션 영상을 찍을게요. 처음이다, 처음이다. 너 완전 옆으로 크다. 아니 이거 완전 왜이렇게, 왜이렇게 가깝지, 그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언제 찍었어? 이거 1월 27일이라 그때 찍었어요. 오오오. 놀랐어 완전. 내가 찍어줄게 이거. 이거 어떻게 바꿔? 아, 새로로 되겠구나. 다현아 이 옷, 이 옷이야? 네. 어? 나 가풀이야. 진짜? 어, 나 인천 옷씩 갖고 있어. 아 진짜? 나 이거 조금 산 지, 작년에 샀나? 나도. 그래? 한 번도 안 해봤어. 저 이거 열심히 피아노 땄어요. 쉬는 날에. 어. 어, 나 인천 옷씩 갖고 있어. 아 진짜? 나 이거 조금, 산 지 작년에 샀나? 나 이거 조금, 산 지 작년에 샀나?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어. 구민의 어 summer einmal. 오오오오오오오오. 잘 썼네, 일본어. 그래? 응. 아니 히라는 가라는 좀 괜찮은데 한자 쓸 때가.. 한자 어렵지. 내가 Higher payer. 어 근데 완전, 완전 잘 썼네. 진짜? 고마워. 영화도 잘 썼다. 영어는 제가 자신이 썼어요. 천 글씨는. 다연이 진짜 얼굴이 안 변했어. 진짜 애기예요. 아니야 옛날 거 뭐 애기야. 아 옛날 것도 애기인데 지금도 이거 옛날에 진짜 고딩 때 그냥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끝까지 봐주세요. 왜 이렇게 이마가 빛나. 그러니까. 이마 왜 이렇게 빛나. 이때 방금 씻고 와가지고 밤에 촬영했거든요. 샤워하고 8시 반인가 그때 촬영했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 다연이 수전증 있는데. 어 티나요. 어 좀 티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래도 건강하게 행복한 환원을 보내시길. 네. 얘 피부 진짜 빛난다. 안녕. 안녕. 이마가 있어. 잘했네. 잘했다. 잘했다. 고마워. 진짜. 미촛다리. 열심히 준비했어. 미촛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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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저희가 그 12월에 콘서트 끝나고 1월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원수 위해서 좀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라미스가 저희 노래 중에 피아노만 뭔가 주가 되는 그런 노래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찾다가 프라미스가 딱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그걸 따가지고. 네.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피아노를 1절까지만 따서 1절만 칠 줄 알아요. 1절만 땄어요. 아 그래? 아 진짜 대박이네 김다영. 고마워. 아 진짜 휴가 땡. 휴가 땡. 휴가 땡. 진짜 남몰래. 그러니까. 너 몰래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아니야. 공개적으로 했어? 아니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지. 맞지? 서프라이즈로 준비했지. 항상 서프라이즈. 다연이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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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깔 이거 또 보여줘. 그래. 원스들 다연이 영상 봤나요? 우리보단 먼저 봤겠지. 다 영어네. 아 여기 지금 잘 안 터지나 봐. 아 그래? 원래 여기가 그게 안 터지나 봐. 데이터가 잘 안 터지잖아 그치? 맞아. 가깝지? 응. 가까워. 왜 이렇게 가깝지? 이거였으면 이렇게 세우고 갈 텐데. 이렇게. 그러네. 원스들. 원스들. 그것도 이상하다. 이걸로 해본 적 있어? 없어. 그렇지? 염색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 네. 거기까지? 네. 그쪽은요? 어. 저는 염색했으면 좋겠어요. 염색합니다. 그게 한 거예요? 했죠. 이게 원래 휴가 때는 더 여기가 더 밝았어요. 네. 톤 다운 그냥. 이거 톤 다운한 거야 여기를? 응. 여기는? 여기는 그냥 뿌염했고. 여기는 뿌염한 거야? 뿌염했어 여기. 너 진짜 힘든 일 시킨다. 왜? 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 가닥가닥 이렇게 염색하는 게? 맞아. 가닥가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염색하고. 여기도 이거 빼서 이것만 염색하고. 진짜 너 되게 힘든 일 시킨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가 딱 좋아하는 그거야? 응. 내가 지금. 어 딱 괜찮아? 내가. 나 이거 이 머리 1년 동안 하고 있는 거 알아? 진짜? 응. 나 이 머리 1년 넘게 하고 있는 거 알아? 알아. 너 머리 같아 이제. 그치? 응. 너 이렇게 잘하는 거 같아 이제. 너는. 금발라. 응? 그래서 지금 이 머리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근데 이제 바꿔야지. 근데 이제 미국 갔다 와서 바꿔야지. 미국 갔다 와서 바꿔야지. 미국 갔다 와서 바꿀 거예요? 네. 아하. 제 머리 색깔 기대해주세요. 어때? 어? 괜찮을 거 같은데? 뭐야? 괜찮아. 해봐. 이거 미국 가기 전에 할 거야? 어. 너 이렇게 하얀 색깔 안 해봤지? 근데 뭐해 뭐 어때 거의 이전 됐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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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뭐 어때 그랬다. 지금. 기대할게요 그럼 재영연 씨. 제 머리 색이요? 아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요. 저는 멤버들의 영상을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오늘의 TMI는요. 저는요. 일찍 일어나서 올리브영 갔다 왔어요. 아 진짜? 네. 왜? 어 뭐 할 게 없더라구요. 아 뭐 할 게 없어서 그냥. 그러니까. 택배를 붙이려고. 택배를 붙이려고 일찍 나왔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 올리브영이나 가볼까? 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뭐. 눈 세정제. 이런 거 사고. 그랬습니까? 쌍꺼풀 액 사고. 그랬어요. 제가 온. 저 혹시. 제 버블 가입하셨나요? 왜 해야 돼요? 왜 해? 왜 내가 너 거를 왜 해? 야 멤버들 버블 다 가입해줘야지. 했어? 내 거? 했지. 뭔 소리야? 난 다 보고 있어 네가 버블 하는 거. 거짓말 하지마. 진짜야. 너 책을 내가 보낸구먼. 최근에는 안 봤어. 진짜 가입했다고? 어. 봐봐. 뻥이지. 뭔 소리야. 근데 멤버들. 나 진짜 책 가입할 거야. 왜 해. 하지마. 싫어. 볼 거야. 부담스러워. 나도 이거 채팅할 거야. 아 싫어. 왜. 들어와. 보지마. 너 이상한 말 하지? 나 완전 이상한 말 해. 무슨 말 하는데? 원스들한테 원스들 혼내고 막 그래. 아 진짜? 원스들 혼낸다고? 응. 장난 아니야. 왜? 맨날 이렇게. 가입하지마. 가입할 거야. 너는 버블에 어떤 말을 해? 나 버블에? 오늘은 그 쌍꺼풀이 이상해가지고. 보여줬어? 어. 내 쌍꺼풀 보여줬어. 왜 그런 걸 보여줘. 왜 보여줘. 나 버블에. 쌍꺼풀이 말썽이네. 완전 부었지? 응. 봐봐. 이러고 내가 단계가 있어. 이렇게 부었잖아. 손톱도 보여줬어. 응. 왜 손톱 보여줘? 손톱 정리했다고. 너가? 응. 직접? 그리고 뿌염도 있다고 자랑했어. 근데 여기서. 봐봐. 붓기가 사라졌지? 응. 쌍꺼풀이야. 오늘이야? 응. 헐. 아침에 뭐야? 아침에 나 이렇게 부었어. 근데 완전 잘 가라앉혔다. 그치? 응.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라앉혔어. 신기하다. 여러분. 어딨냐. 아침에 저의 모습. 그 다음에. 너 완전 잘. 스케줄 밸대. 스케줄 밸대. 완전 그거 하네. 자주 잘 하네. 자주 하지. 너도 자주 하잖아. 너 맨날 해? 아니. 그러면. 맨날 할 때도 있고. 이제 나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지. 나도 생각날 때마다 해. 근데 너가 막 진짜 많이 하네. 진짜? 응. 나 이런 사진도 올렸어. 옛날에. 찍은. 귀여워. 태연이. 그치? 참 귀엽지. 다연이. 다연이 그대로인데? 그치? 응. 모모. 너랑 지은 거. 나네? 응. 너랑 놀러 간 거. 이거 올려. 이때 옛날에 기억이 나? 옛날에. 응. 이때 별로 안 지냈어. 피디님이랑 밥 먹을 때. 이때 별로 안 지냈지. 근데 원수들은 그 버블의 배경화면을 되게 좋아하더라. 배경화면? 프로필 프로필. 이거. 프로필. 음. 이거 프로필. 이, 이거. 모모는 뭐가 되어 있을까? 나 뭘로 했었지? 아 이거다. 너 미음 미음? 이게 뭐야? 무도, 무도비랑. 귀엽지 않아? 느낌 있지? 아니? 진짜 별론데? 아 뭐야? 아 왜? 아니 이게 뭐야? 귀엽잖아. 이렇게 나왔잖아. 오늘 바꿀 거야. 귀엽지? 이거는 어떤 만수분이 그려주신 거. 아 진짜? 마음에 들어서. 우와. 야 이거 잘 그렸다. 난 이건데. 공룡. 왜 권룡이야? 이게 그냥 무작위로 배경화면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아 그래? 어 이거 누르면 무작위 선택. 바꿔. 바꿔. 뭘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 내 사진. 어? 그럼 너도 내 사진으로 바꿔. 싫은데? 나도 싫은데? 진짜. 진짜. 막무가내구나. 너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 졸리냐? 졸리냐? 응. 살짝. 살짝이 아닌 것 같아. 눈이 풀렸는데? 난 늘 그래. 이렇게 생겼어 내가. 진짜로. 신기방기 뿜뿜방기 알아? 아 신기방기 뿜뿜방기 너무 많이 나와. 어디서? 몰라. 아니 나연 언니 너 최근에 그 VF할 때 계속 신기방기 뿜뿜방기? 신기방기 뭐 이런 거 풀러드릴게요. 아 풀러요? 신기방기 뿜뿜방기. 이게 요즘 유행어야? 몰라 나도 잘 몰라. 근데 신기방기 뿜뿜방기 거 이 댓글에 나와. 아 진짜? 이런 것도 배워야 돼. 알았어? 요즘 유행하는 거? 요즘 유행하는 거 배워야 돼. 신기방기 뿜뿜방기. 뿜뿜방기. 신기할 때 그냥 신기방기 뿜뿜방기 이렇게 하면 돼. 그니까 그냥 신기할 때 그냥 신기해 이러면 되지. 왜 이렇게 길게 해야 돼? 좀 길지 않아?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신기방기 뿜뿜방기. 신기방기 뿜뿜방기 신. 신기방기 뿜뿜방기. 야 읽어봐. 왜? 신기방기 뿜뿜방기.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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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기 방기. 귀신기 방기. 귀신기 방기 뿜뿜방기. 이런 게 있나 봐. 그런 게 뭔데? 이게 요즘 유행한 거 봐. 이게? 어. 신기방기 뿜뿜방기 말고? 어. 신기방빙 뿜뿜방기. 방기. 예? 신기방기 뿜뿜방기. 신기방기 뿜뿜방기. 신기방기 뿜뿜방기. 뭔가요. 두 번이잖아 그냥. 응. 뭔가 귀신이야? 물론. 왜 그러네. 아 칼라 입어요. 칼라 입어라. 칼라 해 보 나 혼자 하고 있을게. 알았어. 나 혼자 하고 있잖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그치? 그치? 내가 말했잖아 Даже Vorteve. 왜 이렇게 크지? 너무 좋네. 댓글을 읽고 싶은데 가까이에서 하면 이마밖에 안 보이네. 모모야! 너의 개가 될 수 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줘. 그럴 수 없어! 키키 라라 컬러로 염색했으면 좋겠다고. 키키 라라 컬러가 뭐예요? 아 이게 신기방비 뿡뿡방기가 세븐틴 정한 분이 만든 거래. 우와 우와 우와. 그게 유행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원필오빠 뮤직비디오 봤냐고요? 안 봤는데? 한번 볼까? 또 리액션을 해줘야지. 원필오빠 뮤직비디오가 나왔다. 어디 나왔을까? 제가 찾아볼게요. 안녕 잘가 라는. 아 나 이런 거 못 봐. 원필오빠 이런 거 연기하는 거 오글거려. 못 보겠다. 아 원필오빠랑 너무 친해서 이런 거 못 봐요. 나연언니 엽사 보여달라고요? 나연언니 지금 엽사 없는데? 지금 이 핸드폰에 나연언니 엽사 없.. 너 나연언니 엽사 많지 않아? 뭐라고? 나연언니 엽사 많지? 많지? 그럼 옷 예쁘다. 고마워. 너 옷 갈아입으래. 뭔데 지금? 브이앱이에요. 너도 할래? 브이앱 아니잖아 지금. 에? 에? 뭔 거짓말이야. 진짜야 지금 진짜 실시간. 해도 된대? 응. 안녕하세요 산나예요. 안녕하세요. 안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엽사에 빠져가지고 일곱 개 째예요. 나도 그 정도 먹었는데. 아 비슷한가 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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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굉장히 예쁘시네요. 왜 나한텐 그 얘기 안 해줬어? 가렸으니까. 장갑하셨네요. 할리케이지. 하리키 이러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녕. 할리까지 생각났어.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애가 없으셨네. 하고 있어. 어딜까? 우리도 이러다가 갈 수 있어. 우리도 거기 가야 돼. 퇴원 중이에요 지금. 뭘 드세요? 에너지밥. 내 핸드폰 빌려줄까 온 거야? 하나 해줄까? 응. 빌려줄까? 그걸 뭐 해. 하고 만나네. 저희 촬영 컷 끝나요. 사츄 브이앱 해달라는 얘기 진짜 많았는데. 근데 어디서 나랑 브이앱 할 거라고 얘기한 적 있어? 응. 있어? 응. 그랬던 거 같아. 그래서 버블 같은 거 하면 사츄 브이앱 언제 할 거예요? 이름 맞았어. 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하게 됐네요. 아 코 간지러워. 사나야 뾰루지 괜찮아? 뾰루지 뾰루지 당연히 들어갔죠. 완전 들어갔지. 나도 여기 뭐 생긴 거 같아. 뭘지? 뭐래? 뭐래. 이거 왜 이렇게 고화질이지? 지금 무서울 정도로 너무 고화질인데? 그러게. 응. 에너지 뭐 왜 이렇게 맛있어? 나도 먹었어. 맛있지? 응.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지? 당이 부족한가 봐. 그런가 봐. 단발 처음 본대요. 제 단발. 제 단발 처음 보는 거라고요? 저 캡쳐잼 갈게요. 포즈 세 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잘까? 하나 둘 셋. 잘까? 하나 둘 셋. 잘까? 하나 둘 셋. 잘까? 자른 지 얼마나 됐는데. 왜 갑자기 자르고 싶어졌어요? 어떤 거에 꽂혀서 자르고 싶었어요? 그냥 자르고 싶었어. 갑자기? 응. 쯔위가 머리를 헤어스타일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응. 쯔위 입으로 하는 날을 저희 멤버들은 정말 정말 기다렸는데. 이렇게. 그날이 왔네요. 진짜. 잘랐어. 이제까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지? 머리 자르고 싶다. 생각만 했지. 생각만 했었어? 응. 잘 어울려. 마음에 드세요? 응. 생각보다 사실 좀 뭔가 너무 성숙해질까 봐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응. 생각보다 마음에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콘서트 첫날인가? 그때 쯔위가 첫 번째 옷이 자켓인가 뭔가 위에 있는 겉옷이 있었는데.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근데 겉옷이 있었는데. 콘서트. 응. 콘서트 때.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언니 나 머리 잘 안 보이지 않아? 그래서 너 벗고 싶으면 벗어. 머리 보여주고 싶으면 원스자한테 보여줘 하고. 맞아.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벗었죠. 이제 중간에 벗었죠. 그죠? 첫 공연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계속 그냥 자켓 없이. 단발 더 잘 보이려고. 근데 거기 왔었던 원스들은 놀랬겠다. 쯔위 물이 잘라서. 네. 놀랬어요 원스? 넌 마미가 누구야? 너 마미야? 마미? 마미 사랑해. 마미가 누군데? 마미가 누군데? 마미가 누구야? 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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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최근에 이제 쉴 때 유튜브를 보는데. 응. 쯔위 말실수 모음이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쯔위 말실수가 너무 보고 싶어서 쯔위 말실수 모음만 한 3, 4개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겨웠어요. 오랜만에 한 번 봐주고. 응. 또 뭐였지? 그 라이키 비하인드 나쁜 사람을 만나면 하는 거 봐주고. 응. 또 봤는데. 진짜 오래전이다. 진짜. 그냥 너무 재미있었어. 오늘의 TMI지? 오늘의 TMI 뭐 있어요? TMI? 응.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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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는. 응. 아. 오늘. 그. 출근해서. 차. 출근. 길에. 차 안에서. 아유 선배님 노래 엄청. 매니저 언니와 엄청 많이 듣고 왔어요. 그러면은 아유 선배님들 노래 중에서 지금 쯔위가 제일 빠져있는 노래는? 음. 내 선을 잡아. 그 노래. 되게. 음. 좋아요. 또 최근에 빠져있는 노래였어요. 또. 노래가 아니더라도 뭔가 취미라든가. 관심사라든가. 또. 언니는 있어? 저는. 음. 난 뭐가 있을까. 저는 코코넛 워터에 빠졌어요. 코코넛 워터? 응. 오늘 현장에도 가져왔었는데. 진짜? 맞아요. 저거. 어. TMI. 응. 저 이거 좋아요. 저 이름 뭐지? 포스.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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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래? 응. 이것이 제가 여기서 빠져있는 코코넛 워터예요. 코코넛 워터 먹을 생각을. 옛날에 그 회사에 있었던 거 알지? 회사에 있었어? 회사에 있었어? 본사 쪽에. 진짜? 나온 걸 알았어. 먹고, 우와 코코넛 워터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입맛에 안 맞다 했는데 이거는 오늘날 그냥 갑자기 먹게 되면 너무 맛있더라구. 응. 언니가 가져왔어? 응. 추천. TMI 하나만 더 해줘. 뭐가 있을까? 그럼 최근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 뭐가 있어? 최근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 어제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을 먹었는데 제가 원래. 언니 간장게장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 맞아. 좋아해요. 간장게장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양념게장 한 번도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응. 근데 어제 먹었던 데는 되게 맛있어서. 응. 우와 양념게장도 내가 먹고 싶어서 시킬 수 있겠다. 응.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그런 거. 재밌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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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이것저것 다 먹어서. 최근에 그런 마음대로 여리는? 최근 여리 하나도 안 만들었어. 그냥 그런 간단한 아침 밥. 누구요? 저요? 저요? 어? 저거 있다. 응. 이제 나 혼자야. 네. 나은 끝났어? 네. 잘해. 잘해. 안녕. 안녕. 건강한 음식? 네. 어? 염색했어요. 뿌여만 했어요. TMI 하나만. TMI? 오늘. 촬영장이 추워요. 진짜? 뭐야 이거 브이앱이야? 뭐야 인스타야? 브이앱이야? 브이앱이야? 추천 드라마 있어요? 있어요? 요즘 엄청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거 저도 봤어요. 뭔데요? 다들 봤을 거 같아요. 지금 우리 학교는? 맞아. 우리 티티티 스포일러 막 해달라고 하니까 해줄까? 응. 하나, 둘, 셋, 한 번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뭐지? 뭔데? 둘, 셋. 둘, 셋. 하나, 약하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앗. 노여미! 으아악. 했어. 했어? 했어. 팔 아프지? 여기 이렇게 둘 수 없나? 니가 이렇게 했잖아 너 왜 별로 없는 척하냐? 이 둘은 혜연이 불살이 진짜 별로 없네 그런가? 우스 그러면 인솔하려고? 응 무슨 얘기 하고 있었는데? TMI TMI 계속 얘기하고 있어 아 졸려요 알았다 너무 졸려 오늘 기분이 어때? 나? 응 그냥 그래 너도 그냥 그래? 넌 안 좋은 거 같았는데 아까 TMI가 잘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근데 오늘 저기 멤버들 오랜만에 봤어 맞아 TMI 앞머리 내릴 생각 있어? 아직은 없어 아직은 없어 오랜만에 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 나도 그랬어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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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d 러시아